빨간공 세워치기도 가능하지만 실패했을 때 수비가 되지 않습니다 리버스를 쳐서 수비까지도 고려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두께와 당점 그리고 속도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리버스를 칠 때 역회전이라는 부담 때문에 강하게 때려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강하게 치면 두께 실수를 하기 쉬워서 원하는 궤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2쿠션부터 재회전이므로 득점만을 위해서라면 너무 강한 힘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시방향 3팁 또는 최대 회전을 사용하여 강하게 치되 수직으로 나올 수 있는 정확한 두께를 칠 수 있어야 하고 4쿠션 5쿠션의 기회가 없는 배치이므로 3쿠션으로 정확히 득점될 만큼의 힘만으로 치는 것이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쿠션의 사항 inside